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챙기기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자리안정자금 관련된 내용들은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체제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웬만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 주제에서 좀 뺄까 하다가도 어차피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새롭게 또 관심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선정해 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7년, 2018년에 걸쳐서 체제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소상공인 내지는 영세중소기업의 사업주분들께서 체제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그 부담을 완화하고 또 체제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인원을 줄이는 행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각 기업들에게 체제임금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을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각 기업당 30인 미만 이하가 아니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인 거고요. 이때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라는 근로자 수 산장할 때는 상용직 형태의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형성한 모두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30명을 좀 넘는 사업주에서 이걸 받으려고 기존 인원을 좀 줄였다 일부러 이런 것들은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는 제외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은 거겠고요. 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자발적인 사유나 또는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보완책들이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 보수액이 보수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임금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건강보험사업상의 보수 개념으로 190만 원, 190만 원 미만인 급여 책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이 전자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기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어야 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반면에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주들이 있죠. 부자인 또 중소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다 보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30인 미만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만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자라든지 또 단기순이익이 높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키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임금체불 전략으로 명단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공개된 사업주라든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든지 이런 사업주들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3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하지만 영세 상공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들입니다.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물론 월 중에 월 도중에 입퇴사를 했다거나 휴직을 했을 때는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요. 또 단시간 근로자들이 있지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들도 예컨대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다 12만 원 이런 식으로 비율에 해서 비율에 따라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요. 이런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22일 이상 근무하면 13만 원 19일에서 21일까지 근무하면 12만 원 이런 식으로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준다 하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